자, 우리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네. 기쁜 소식 하나 있고 안 좋은 소식 하나 있는데 뭐 먼저 들으실래요? 기쁜 거요. 기쁜 거요? 다음 주에 수업이 없습니다. 다음 주는 방학입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네.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 기쁜 소식 아닌가요? 안 좋은 소식은 오늘 수업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간만 좀 연장해서 3시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상으로 한 시간 정도가 좀 밀린 것 같아가지고 한 시간만 보강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점심 먹고 하면 너무 늦어져서 안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이어서 할 테니까요. 중간에 시장하시면 뭘 좀 사다 드시든 뭐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뭐 계속해서 우리 지금 다이언트 하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좀 참고하셔야 되고 어쩔 수 없네요. 오늘 진도는 농지법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아무나 못 사게 하는 겁니다. 아무나 못 사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누구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자격이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만 살아 농사를 지을 사람. 그래서 실영농 실질영농을 할 사람만 취득하는 뭐 이런 제도가 되고요. 농지의 정의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다 농지로 봅니다. 여기다 우리 채색 한 번만 잡을게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다 농지로 본다. 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우리 땡땡 한번 해주시고 현상은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실제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이건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현상은 불문한다. 지목이 뭐이기만 하면 전답 과수원이기만 하면 무조건 농지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목을 불구하고 지목은 또 안 따지고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했어요. 그 대신 여기는 이제 단연생 식물이라고 하는 게 여러 해산인 그런 식물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몇 년 이상 경작지로 이용 중에 있어야 되냐면 3년 이상이에요. 5년 아니고 3년 이상. 5년은 이제 농지 임대차에서 단연생 식물 재배용이다. 이게 이제 그 임대차 기간이 5년이고 농지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3년 이상 경작지로 이용 중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우리 채색 한 번 해주시고요. 3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고 있으면 지목 따지지 않고 멀어본다. 농지로 본다. 지목을 불문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지목을 불구하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목 중에 제일 비싼 지목은 뭐예요? 가격이 좀 있는 거. 대. 대도 3년 이상 뭐 지면. 농산 지면 뭐로 보겠다. 농지로 보겠다. 뭐 이런 얘기죠. 결국에 농지에 대한 개념을 넓게 보는 건가요? 좁게 보는 건가요? 굉장히 넓게 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은 뭐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어디 가서 신청을 하실 거냐면 여기도 채색 한 번 잡아 주시고요. 시구, 읍, 면, 따위까지 내려가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도시 같은 데는 읍이나 면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읍단위, 면단위까지 내려가서 받아야 되고요. 처리 기간은 4일, 7일 그리고 며칠, 14일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4일, 7일, 14일이 또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냐면 4일은 농업 경영 계획서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냥 줄여서 계획서라고 그냥 그렇게 왜냐하면 계획서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무슨 무슨 계획서가 들어갈 때 아니면 안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획서가 이게 이제 첨부되지 않을 때 4일이고요. 그럼 반대로 7일은 무슨 무슨 계획서가 들어갈 때죠. 그렇죠? 계획서가 필요할 때가 7일 왜냐하면 검토기간을 3일을 더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14일짜리는 앞에 남아있는 대로 심의 대상일 때가 이제 14일인데 그 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투기 의심이 된다. 투기적 거래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14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투기 할 것 같아요. 누가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이건 그 심의를 거쳐서 14일 안에 처리를 해 준다. 이거 개정되고 나서요. 아직 우리 공법이든 우리 중개사법이든 한 번도 안 나온 내용이라서 이거는 좀 나올 만한 그런 개념이니까 알고 계셔야 해요. 양가로 3번에 농치증의 성격 이런 말 나와 있는데 농치증은 소유권 취득 요건에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농치증이 있어야. 그런데 원인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이 말을 제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 드려볼게요. 농치증이 있어야 등기하고 등기에 소유권 취득하는 건 맞죠. 그런데 농치증이 있어야 매매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농치증 없이도 뭐는 할 수 있어요. 매매는 할 수 있습니다. 매매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박스에 보면 농치증이 가장 최고의 개념이잖아요. 이런 두 가지는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나 이런 거는 뭐 때문에 써내는 거죠. 농치증 받으려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요거만 있었거든요. 요게 이제 없었고. 그런데 요게 이제 작년에 요 계획서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는 언제만 제출하면 돼요. 주말체험영농에 있어서만.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요게 신설이 됐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주말체험영농계획을 목적으로 농치증 발급 신청하면 4일, 7일, 며칠 안에 발급해줘야 돼요. 7일 안에. 왜냐하면 무슨 계획서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경영계획서는 실제로 농사를 짓겠다라는 계획서예요. 실제로 우리 농사 짓겠다. 그래서 농업경영에서는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요게 들어가고 농치증도 받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말체험영농은 요거 농사 짓겠다는 게 아니니까 체험영농계획서에다가 농치증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농지전용협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다 우리 채색 한 번만 잡아주시고 우리 농지법 공법에서도 해마다 두 문제를 출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좀 보셔야 되는데 농지전용협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관대관이 만나서 이 관은 상급관청이고 이 관은 밑에 하급관청일 텐데 상하관청이 만나서 어떤 농지에 대해서 이 농지를 농지 아닌 쪽으로 쓰자라는 전용하자라는 뭐를 한 거예요. 협의를 한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서 이거를 협의를 만약에 했다면 그 해당하는 농지는 뭐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농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용협의가 된 농지 이런 말 나오면 농지 아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 별 한번 협의 쪽에다 해주시고 농지법에서 전용협의라는 말 대기 중이에요. 전용협의가 거쳐진 농지 이러면 뭐 아니구나. 농지 아니구나.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그냥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농지 전용허가하고 전용신고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유자가 농지의 소유자가 대관을 상대로 해서 나 전용하고 싶어요. 허가해 주세요. 나 전용하고 싶어요. 신고 수리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한 건데 이 전용허가하고 전용신고를 수리했다고 해서 농지가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농지증은 여기는 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거는 전용에 대한 허가나 전용신고를 수리해 준 거니까 계획서는 필요 없다. 다만 얘네가 현재는 농지니까 농지증은 필요하구나. 형식적으로라도 농지증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쭉 보니까 결론적으로 농지증 없어도 되는 경우는 뭐네요. 전용협의 완료된 농지. 이걸 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농지의 소유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농지의 소유제한은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우리 헌법에 있는 헌법 121조에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경자라는 게 한자로 표현하면 이 경자가 밭 갈 경자예요. 밭을 가는 사람이 유전한다. 유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농지를 소유해라. 이런 얘기죠. 밭 갈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를 못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보면 농업인이 아닌데 농업인으로 이렇게 바꿀 수는 있는 거잖아요. 직업을. 그렇죠? 이런 걸 이름하여 뭐라 그래? 신규 영농. 그러면 저나 여러분도 신규 영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건은 얼마 이상은 사야 돼.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장난하지 말고 농지 가지고 쓸데없는 장난하지 말고 이 정도 이상 사서 실제로 농사를 줘. 그러면 농지증 발급해 줄게. 뭐 이런 개념. 그런데 이제 사실 1000제곱미터면 300평 정도 조금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300평이면 여러분 좀 농지로 따지면 큰 거 아니면 작은 거? 우리 정동소쌤 얘기 들어보니까 10평만 있으면 10평 정도만 돼도 10평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죽는데 죽어. 농사지는데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10평만 해도 죽는다는데 300평이면 거의 죽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토시 사람들이 이제 이 특수작물 재배용으로 조금만 살 수 있는 경우도 허용해 주는 건데 이게 이제 특수작물 재배용이라고 한다면 약초라든가 딸기 같은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정도. 버섯 이런 거 재배할 정도면 330. 330이면 딱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평. 사실 100평도 되게 큰 거긴 한데 이렇게 이제 면적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둘 다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큰 땅 아니면 작은 땅 여기서의 의미는 좀 큰 땅을 사라는 얘기지 작은 거 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근데 이제 비녹업인 신분으로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어떤 신분으로 그렇죠? 비녹업인 신분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주말 체험용농이랑 상속농지가 있어요. 상속농지는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건 우리가 중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주말 체험용농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제 농지법을 우리 과목에서 배우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말 체험용농 때문에 이거는 1인당 아니고요. 세대당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얼마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냐면 천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지역이 하나 생겼어요. 작년에 개정되면서 어디든 빼고 농업진흥지역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농업이라고 하는 어떤 산업이 좀 보호받아야 될 지역이니까 도시민들이 여기 가서 체험한다고 막 이렇게 설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빼고 그리고 이제 이 법인은 취득불가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법인은 주말 체험용농이 안 돼요. 왜냐하면 체험한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 경험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체험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구만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만. 법인은 체험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럼 질문. 법인은 아예 농지를 소유를 못해요? 아니면 소유할 수 있기는 해요? 소유할 수 있지. 있는데 영농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지만 체험 영농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도별, 예도별, 예도별. 이거 다 중요합니다. 농지법에서 이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상속농지가 되게 많겠죠. 상속농지가 지난주에 지난주 초죠. 우리 뉴스가 한 게 좀 약간 유의미한 통계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 전국에 농가, 농사를 짓는 농가의 세대수가 100만 세대가 안 된대요. 전국에. 그래서 98만 얼마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100만 가구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농가의 세대수가 98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58%는 다 고령이래요. 고령이 뭐예요? 50, 60 이게 아니라 80 넘어가신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우리나라 농가의 절반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자식들은 농사를 질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농산물 이런 가격은 굉장히 지금보다도 더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격농지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는